GNK는 고객과 협력사, 인주범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. GNK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늘 함께하며 고객을 최고의 기업가치로, 최고의 상품, 그 이상의 상품과 최고의 서비스,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GNK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.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협력사는 우리 사업의 든든한 기둥입니다. 협력사의 다양한 안목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토론토 현지 상황에 맞는 상품을 빠르게 공급하고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. GNK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상품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과감한 R&D 투자와 임직원의 상상력에 바탕을 둔 제한제도에 힘입어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GNK는 캐나다에서 가치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CFIG 선정 캐나다 상위 2%에게만 수요하는 캐네디언 인디펜던트 크로스 오브 더 이어 를 5년 연속 수정하며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GNK가 상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과 협력사의 성원에 힘입은 지속적인 성장이었습니다.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라는 자강 역시 GNK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. 우리는 이 같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자랑스럽게 후원하고 있습니다. 지역사회를 후원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야말로 GNK의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. 우리는 의료, 교육,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의 사업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노력을 통해 GNK는 앞으로도 고객의 삶을 향상시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입니다. 더불어 정직하고 신뢰있게 발전을 거듭하는 기업으로 또한 미래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고객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